네 면접고사에 대해서 건양대 의대 면접만큼은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즉 2020학년도니까 2019년 8월 3일날 면접이 있다. 자 1개 면접실 기준 2, 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에서 3명을 면접한다. 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의 지침에 따라 안내 예정이다. 자 1개 면접실 기준 2, 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을 면접한다. 그러면은 인터뷰어는 인터뷰어는 몇 명이에요? 자 2명일 수도 있고 3명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인터뷰인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3명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히 면접인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반학과 면접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의대 면접이 있습니다. 의대 면접은 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한다. 주로 의대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미니 인터뷰입니다. 의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MMI 면접이죠. 건양대 의대가 MMI 면접이 되는데 서울대 의대처럼 5개 룸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는 MMI 면접이 아니라 보통 2개, 3개 정도 방 이렇게 하는 MMI를 더 축소해 놓은 형태의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성을 보는 교수님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는 교수님들의 방이 달리 있어요. 수험생이 이동해 가면서 면접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곧 MMI 면접이고 의대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I 면접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같은 면접실에서 편의상 면접을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항목은 3가지입니다. 인성과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 매겨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체 인성 30점,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적합성 30,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등급이 떨어지면 얼마나 감점이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성은 등급별로 3점씩 감점이 되어 있습니다. 급간 간격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은 급간 차이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도 급간 간격이 인성이랑 동일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등급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배점도 높고 등급 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성과 의사로서의 전공 적합성은 동등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하느냐. 3개 다 만점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등급 이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모임 면접을 해보면 여기 내부에서도 등급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권양대 의대는 면접 100%인 만큼 의사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권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을 확인함으로써 전공 적합성, 의학을 전공할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권양대 의대의 면접은 이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면접은 MMI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매년 면접의 방식은 바뀌어집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접 연습을 하고 권양대 의대 면접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양대 의대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형 일정과 제출 서류 그리고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중에서 특히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권양대 의대 2명 모집에 여러분의 진취적인 도전을 통해서 합격의 결과를 성취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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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